대회의 마음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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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데이터 또 다 썼어! 좀 줘봐. 야, 나도 다 썼어. 못 다 썼는데! 나 쓸 때 썼지! 뭘 다 써? 아, 왜 소리를 틀고 난리야! 너가 소리 지르니까 나도 소리 지르지 불만 있어? 이러고도 고개? 무엇이 중헌디? 유모비는 무엇이 중헌지 알고 있다 필요한 데이터는 올리고 불필요한 음성통화 요금은 줄이고 기존 통신사 요금제에서 유모비 데이터 플러스 요금제로 변경시 월 데이터는 2기가 더 요금은 만원 철약 유모비